이번 동영상에서는 함수에 대한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예제가 함수의 기본적인 문법에 집중을 한 거라면 두 번째 예제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예제입니다. 자, jsp로 들어가서 제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예제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 1 더하기 1을 클릭하면 2가 되고요. 1 더하기 2를 하면 3, 1 더하기 3을 하면 4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텍스트 필드에 대해 제가 10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쪽에서 클릭하면 2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30을 하고 클릭하면 4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예제는 어떻게 만든 걸까요? 자, 우선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이름은 sum, 뭔가 합치단 뜻이죠. su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 함수는 두 개의 인제를 받는데 number1과 num1, num2라고 하는 변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return 값으로 num1과 num2를 더한 값을 반환해 주고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세 개의 버튼들은 input type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onclick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기술되어 있어요. onclick은 이벤트고, 이벤트는 이벤트 속성으로 들어오는 이 속성 값은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onclick 안에 준비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로직이 실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alert하고 sum 인자로 1,1을 전달한 그 결과 값을 alert으로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2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버튼은 역시 마찬가지로 alert을 사용하는데 sum의 인자 값으로 1,2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같은 로직이지만 입력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환 값을 가져서 이것은 3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버튼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alert인데 자, 이번에는 sum, 괄호,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10을 줬습니다. 이 10은 여기 있는 이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이 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자 값으로 그냥 이 정적인 숫자를 그냥 딱 지정을 한 것은 이렇게 UI를 구성을 했기 때문이죠. 더하기 10은 변경이 되지 않는 값이니까요. 그런데 이 텍스트 필드 안에 입력한 값의 값과 더하기 10, 값에다가 더하기 10을 해야 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자, 이 텍스트 필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변적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this.valu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onChange라고 하는 이 이벤트 안에서 this라고 하면 이 이벤트 안에 있는 이 로직이 위치하고 있는 엘리먼트를 가리킵니다. 엘리먼트 자신. 그러면 바로 이 텍스트 필드 자체가 this가 되는 거죠. 그 텍스트 필드의 .value라고 하게 되면 그 텍스트 필드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값에다가 number, 이 number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문자라면, 문자라면 그것을 숫자로 강제로 형변환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된 부분은 여러분이 입력한 이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값이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으로 치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30을 주게 되면 여기 this.value라고 하는 부분이 30이 되고 이것이 number를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30이 되는 거죠. 원래 텍스트 필드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 텍스트 필드는 그 값을 문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직접 제가 number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sum을 하게 되면 10 더하기 30을 하게 되니까 4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까지 함수에 대한 이런저런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함수를 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활용성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똑같은 로직을 사용, 똑같은 로직을 다시 코딩하는 그런 노력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코드의 가독성도 많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로직을 변경해야 된다. 그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노고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잘 이해하고 그 이유에 맞는 용법들을 잘 찾아가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